베리의 헬로토이 천사 마이티로로 변신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이티로 트랜포메이션 슈우우우 얼굴 까꿍 차량 양옆을 등 뒤로 돌려서 결합한다 차량 앞 범퍼를 뒤로 돌려 결합한다 그리고 팔을 펴준다 팔을 내린다 티로 SD 로봇 모드로 변신 완료 티로일 때는 강아지처럼 귀엽지만 강력한 방어 능력과 화생방 공격을 할 수 있는 반면 고양이 전사 마이티로로 변신하면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공격하며 초강력 장거리 무기 레이건을 사용할 수 있지 우와 이게 티로야? 엄청 귀엽다 내가 너무 귀엽다고 그렇다면 황골탈퇴 전사 마이티로로 변신 이제부터 고양이 전사 마이티로의 실력을 보여주겠 냐옹 가까운 곳은 레이저건 멀리 있으면 냥냥 레이건으로 공격 멀리 있는 것까지 화생방 베리는 강아지 모드일 때도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드는데 강아지 모드로 다시 변신해줄래? 날 약붙지 않는다면 말이야 약붙지 않을게 오케이 티로로 다시 변신 무기를 빼서 분리 양다리에 수납한다 팔꿈치를 올린다 올린다 어깨를 앞으로 모아서 접는다 그리고 까꿍 뒤에 있는 티로 머리를 올린다 양옆을 닫아준다 범퍼도 내려준다 자동차 모드로 변신 완성! 뭐야 마이티로! 강아지 모드로 변신하라니까 SUV 모드로 변신하면 어떡해? 아 맞다! 아 맞다! 그렇다면 SUV 모드에서 SD 티로 모드로 변신! 변신! 우우우! 차량 양옆을 등 뒤로 돌려서 결합한다! 차량 앞 범퍼를 뒤로 돌려 결합한다! 그리고 팔을 펴준다! 팔을 내린다! 티로 SD 로봇 모드로 변신 완료! 아 역시 티로 모드일 때는 진짜 귀엽다니까 또 고양이 전사 모드를 보여줘야겠어 정신!